안녕하세요. 한국몸챙김연구소의 공영 박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 역시 강사이다 보니까 외부 특강이 모두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정말 확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랑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되셨나요? 이제 봄도 되고 해서 확진자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살이 찌고 그래서인지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서 그런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음이란 것은 원래 두 운동 떠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마음대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확진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동지침으로 몇 가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비기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는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는데요. 그걸 정말 내가 몇 시에 자야지 이렇게 조정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일어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건 조금 쉬워요. 자 시간 고정하시고요.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일어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자 두 번째 솔루션 기지개 펴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15초라도 펴시나요? 제가 아침마다 아침 9시에 요가 강의를 해요. 네 회원분이 40명이신데 3개월 내내 아침마다 월수금 요가 수업을 하면서 아침에 기지개 펴셨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40년 중에 10분 이상은 바로 다음날 실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30명의 분들은 실천을 못 하시고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습관처럼 아침마다 물어봤어요. 기지개 펴셨어요? 이러니까 거의 이제 절반 그 다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기지개를 펴셨다고 하고 있는데 기지개 펴기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세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지개 펴기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말하지 않아도 기지개를 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구석을 막 뒹굴뒹굴 돌아다니면서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면서 복식호흡을 해서 몸의 독소를 다 해소시키죠. 그런데 어른들은 마치 송장처럼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은 얇아지고 몸의 경직은 더 높아지죠. 작지만 5초만, 15초만이라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은 내 몸의 엔진을 따뜻하게 데워서 부드럽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에 엔진을 키를 딱 꽂고 무릉... 뭐 몇 초 안 되잖아요. 그거 잠시 기다리고 출발하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그래서...